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라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리면 그 단어를 모두 넣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래어하고 순우리말 단어를 하나씩 준비했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넣어서 글짓기를 해주세요. 우선 외국어로는 썬루프, 차에 있는 썬루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순우리말로는 가루비, 가루비가 뭐냐면요. 가루처럼 뿌옇게 내리는 비를 뜻한대요. 순우리말인데 최근에 이런 비가 조금 있었죠. 왜 새벽 시간에 안개비, 가루비 하면서 좀 이런 비들이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썬루프와 가루비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말 글짓기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서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예쁘게 글짓기 하셔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하시고 카톡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썬루프, 가루비 이렇게 두 단어입니다.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은 썬루프 그리고 가루비를 이용해서 글짓기 해봤습니다. 오늘 단어가 썬루프하고 가루비였는데요. 썬루프는 바깥에 빛이나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절할 수 있는 승용차의 지붕을 말하는데요. 영어 단어인 이 말을 우리말로 순화를 했습니다. 지붕창, 이거 정말 직관적이죠. 지붕에 있는 창, 지붕창이라는 말로 2013년에 순화 선정이 됐습니다. 썬루프 대신에 지붕창 이렇게 좀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익숙해질 것 같고요. 가루비라는 말은 가루처럼 가늘고 부스러지듯이 내리는 비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에요. 이해하기도 쉽고 예쁘기도 하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루비, 썬루프는 지붕창 이렇게 오늘은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볼게요. 왕근님, 가루비 무시하고 썬루프 열었다간 큰 코 다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루비를 무시했다가는 어느새 그 뭔가 뭐랄까요. 쫙 스며든 그 쫙 스며든 습기를 느낄 수가 있게 되죠. 봄꽃님, 아 남편 차에 가루비 내려서 썬루프가 얼룩져 있네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꼭 세차 하나만 비가 올까요? 으이그. 8294님, 썬루프 열린 줄 모르고 세차하다가 가루비처럼 쏟아지는 물에 목욕하고 나온 우푼썰. 정말 이런 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우푼썰이네요. 6619님, 오마나 눈이 커가지고 티가 자주 들어가서 불편한데 가루비가 하나 거드네요. 차에 달아놓은 썬루프 잘라서 눈썹 위에 붙여볼까? 이건 썬루프를 자른다는 그 표현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들렸기 때문에 여튼 잘 넣어서 한 문장에 만들어주셨어요. 7836님, 가루비. 갑자기 갸루상이 생각나네요. 이름 예쁩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알려주세요 하셨고 5674님, 쭈디 반가워요. 가루비가 내릴 땐 썬루프도 필요 없죠. 오늘도 공부합니다. 쭈디. 한탄강 은하수교예요. 아, 9614님이 보내주신 사진이네요. 힐링하세요 하시면서 어머, 예뻐라. 사진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긴. 어휴, 저는 못 가봤네요. 한번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갈 일 있으면 꼭 가보도록 할게요. 5674님도 장미꽃 예쁜 사진 보내주셨고 0358님, 가루비 안개처럼 내리는데 마치 너의 눈물 같아서 썬루프를 작동시켜 살며시 닦아주었어. 이게,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비올 때 이거? 썸, 이게 뭐죠? 어, 와이퍼. 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썬루프하고. 와이퍼는 이 앞에 차 유리 닦는 이렇게 안녕, 안녕, 손 움직이듯이. 이게 와이퍼고 썬루프는 이제 지붕창, 차 위에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스포츠카만 뚜껑이 열렸는데 요즘에는 썬루프를 설치하면 위에 천장에서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붕창이라고 하면 오히려 헷갈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붕에 있는 창, 지붕창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7353님, 썬루프가 있으면 가루비 내려도 끄떡없죠. 1529님, 먼지 많은 공사장에서 일할 때 썬루프에 모래 많은 줄 모르고 열었다가 가루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래들 내부 세차하는 데 비용 엄청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현실적이네요. 진짜 지붕창에 모래가 한가득일 거라고 뭐 생각이나 하셨겠어요? 7353님, 헤이즈의 해픈 우연 신청합니다. 0326님, 오늘 신형 자동차가 나왔어요. 신나서 썬루프 열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가루비로 인해 자동차 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1216님, 지붕창으로 가루비를 막아야 하는가? 낭만적으로 맞으면 안 되는가? 하시면서 뭐 가루비 정도는 맞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또 계속 맞았다가는 나중에 어머, 이게 그냥 비였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서님, 차에 썬루프가 열어있는 차를 보니까 가루비가 내리면 비를 그냥 맞겠지만 살짝 낭만적일 것 같기도 하네요. 대박이님도 새차를 하자마자 가루비가 내리다니 썬루프를 타고 내리는 비가 야속하기만 하다. 맹꽁맹꽁님, 새차를 산 친구가 파노라마 썬루프를 했다며 자랑한다. 비오는 날 투둑 떨어지는 소리가 예술이라며 그런데 요즘 같은 미세에 황사가 있는 날 가루비 내리면 과연 멋지고 예쁠까? 라고 했다. 아우, 글짓기들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9343님, 가루비처럼 내린 하얀 봄눈이 썬루프에 소복이 쌓였나 했는데 어머머, 보라를 보니까 가나다라디오의 쭈디가 흰옷을 입었구나. 예쁘다. 감사합니다. 7836님, 이렇게 가루비가 내려 선 루프 아니, 루돌프를 볼 수 없겠어. 내가 직접 선물 배달을 가야지 하셨고 6742님, 노래 신청합니다. 아침에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데 길가 옆에 갈대가 흔들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성시경의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별거 아닌 거에 좋은 거 있죠? 이 낭만, 좋은 거죠. 예쁜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쁜 풍경을 보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문자가. 0358님,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네요. 차마다 이 썬루프의 형태가 달라서 제 차는 덮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덮개가 있으신가 봐요. 아, 그게 아닙니다. 썬루프의 고인 빗방울을 안 보이게 문 닫았다는 소리예요. 덮개를 슬그를 닫으면 그게 가려지니까. 아, 이거 제가 오해했네요. 이게 차마다 이렇게 덮개까지 있고 또 위에 유리가 있는 차가 있고 제 차는 이제 덮개에 닫히면서 유리 같이 닫히고 뭐 하여튼 스포츠카는 아니니까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튼 제가 오해했어요. 또 카톡으로 보내주신 우리 글짓기도 한번 볼까요? 황금박지님, 어? 행복분자님인데? 황금박지로 이름을 바꾸셨나? 아무튼 장거리 운전 중 졸음을 쫓기 위해 썬루프를 개방했더니 가루비 직격탄 아, 이런 일 제일 제가 일어난 적은 없는데 상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차장, 기계 세차 있죠? 거기 들어갔을 때 자칫 어디 창문이 열려있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항상 그래서 그 기계 세차 들어가기 전에 그 창문 닫는 거를 엄청 계속하는데 혹시 또 열려있을까봐 그 외에 괜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그 1번입니다, 1번 넬르미님, 밤새 썬루프가 안 다쳤나 보다 잠자는 동안 가루비가 내려서 자동차 시트가 축축하다 썬루프가 지붕창이군요 저장 완료 하셨고 우리 베리베리님 날씨가 화창한 날 썬루프를 열고 야호를 외치며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는데 첫 데이트를 꿈꿨다 아, 드라이브하는 첫 데이트를 꿈꿨다 가루비가 내려 첫 데이트는 다 망쳤다 에구구 어, 이것도 정말 상상만 해도 별로네요 너무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비를 쫙 맞으면서 마치 얼굴에 스프레이를 맞듯이 그렇게 가루비를 맞으면 별로겠네요 박세영님 오픈카를 갖고 싶은 쭈디 현실은 썬루프도 없고 에어컨은 고장 내 심장이 고장나겠네 허구한 날 가루비에 황사비에 떡볶이 먹고 체해서 내 사랑은 어딨니? 이것도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간석동 재키님 분당 여신 쭈디 간석동 재키 지각 출격 죄송해요 슬픔의 심로 부탁드려요 가수는 생각이 안 나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말괄량의 도로시님도 안녕하세요 조용히 듣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주셔서 조용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글짓기들 진짜 다들 너무 잘해주셨고 역시 역시 우리 모범생분들 대단한 실력이다 싶은데 그중에서 당첨자를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베리베리님 톡톡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날씨가 화창한 날 썬루프를 열고 야호를 외치며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는 첫 데이트를 꿈꿨는데 가루비가 내려 첫 데이트 다망쳤다 에구구구 하셨는데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글짓기를 해주신 우리 베리베리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저희 예쁜 말 글짓기는 계속되니까 내일도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